영상이고요. 영상의 플레이 일자는 12월 20일 정도입니다. 서버는 중국 서버고 상대 피즈는 미드만 하는 미드라이너였고 챌린저 650점 정도 점수였습니다. 이 게임 수준은 한국 서버로 말하자면 FOW 사이트 기준 게임 평균 MMR 3400에서 3500 사이 정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트패로 피즈를 상대할 때 드는 트패의 스펠은 점화, 점멸입니다. 점화는 소규모 교전에서 킬 결정력은 물론이고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의 운신폭을 제한시킬 뿐더러 맵 전체적으로 궁극기를 사용해서 킬을 낼 수 있는 범위를 더 크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궁극기가 한편 더 수월해집니다. 트패의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은 기술과 연결 Evan McCarthy 스트레칭 OK 这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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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